처가 카르텔 의혹에 입국 닫은 윤석열. 또 유체이탈. 김호경 에디터.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시종 모르세로 일관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종전부가 된 병산리 일대 땅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공개 내역에 기재돼 있고 배우자 김건희 씨는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다. 정부 내달은 고위직도 아닌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사건이니만큼 본인들이 직접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진상규명에 임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려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한 자세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온갖 행사에 참석해 다방면의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의 1시간 중 59분을 혼자 얘기할 정도로 수다스럽다는 일명 59분 대통령으로 통한다. 게다가 그는 최근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 싸워나가고 제거함으로써 청년들의 희망을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해왔다. 그토록 다변가이자 하루가 멀다 하고 이권 카르텔 척결을 떠들어왔음에도 김건희 씨 일가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작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는 철저히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이다. 처가 카르텔 문제가 물론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같은 양평 지역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을 비롯해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때마다 윤 대통령의 유체이탈적 태도는 한결같았다. 이는 사실 출근길 문답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중단하고 신년 기자회견도 취임 1년 기자회견도 안 하는 불통 대통령의 이면이기도 하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국민과 언론에게 주입할 뿐 정작 꼭 해야 할 의무적 소통은 반기한 채 곤란하다 싶은 자리는 어떻게든 회피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번에도 그렇게 딴척만 피우다 나토 정상회의를 참관한다는 이유로 10일 오후 4박 6일 일정에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실도 비상식적으로 대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1조 7천억 원대의 대형 국책 사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혼자 백지화 결정했다고 믿는 사람은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거의 없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관계자발 전언을 낸 게 전부다. 대통령실은 원 장관이 지난 6일 느닷없는 폭탄 선언을 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원 장관이 백지화 발표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는지 지침을 받았는지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는지에 관해 출입기자들이 물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오불관원의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국정 운영이 이렇게 콩가루가 돼도 되는지 시민들의 불안감과 탄식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앞에 나와 직접 입을 열고 백지화한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원한 대로 시행해 결자 해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호진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토부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서서히 띄우는 중이다. 김호진 1차관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한남동 관저관리 등의 업무를 해오던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으로 국토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은 희박해 지난달 29일 개각 때부터 인사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라며 대선 직후에 바뀐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엊그제 임명된 용산 출신 국토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일관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를 답정처가라고 표현하면서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는가.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용산이 조용한다. 대입 출제 난이도까지 간섭하던 대통령이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하다면서 분명 뭔가 있다. 왜 용산은 침묵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다. 이건 국토부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장한 국가의 일이라며 국토부의 일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용산 대통령실이 즉시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정수능 지시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들쑤셔놓았던 윤 대통령이 자신을 대놓고 허수아비로 만든 원희룡 장관의 처사에는 왜 침묵하느냐면서 처가 관련 의혹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상황인데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 논란과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만기친남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처가 땅 문제는 침묵으로 버텨보기로 했나 아니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호진 국토부 제1차관이 아무 말도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이라도 하던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여시라 원희룡 장관의 총알바지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꼬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짠듯이 해외로 나가버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피하려는 심산이었다면 오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말끝마다 카르텔 척결을 외쳐왔다. 그런데 부인과 처가의 의혹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서라도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압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의혹 하나하나가 다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추진위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팩트체크하면 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